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.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간단히 들어볼까요? 저, 심풍 계약요.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? 15만 9천에 사셨고 비중이 30% 정도 있습니다. 아이고, 고점에 사셨고... 회원님, 시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짧고 임팩트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반등은 한 번은 나와줄 겁니다. 그런데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차갑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틀 만에 지금 반토막 나셨잖아요, 그렇죠? 비중이 다행히 30%이시니까 이번에 큰 교훈을 공부를 하셨다 생각을 하시고요. 내일 아마 한 15% 정도 더 빠질 가능성 열어두시고요. 약 한 6만 원대 부근에서부터 돌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한 번에 죽지는 않고 반등은 분명 강하게 한 번 올려줄 겁니다. 그때 탈출 기회로 삼으셔서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이 10만 원대까지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요. 분명히 9만 원 부근에서의 저항을 강하게 받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정도에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이 종목 비중이 10%셨다면 제가 한 6만 원대에서 비중 20% 정도 추가하시고 손실폭을 더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비중 30%에 지금 거의 상따를 하시다가 지금 당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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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